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야당 역사에서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야당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야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가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야당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최근 들어서는 아주 부쩍 던지게 됩니다. 우선은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수포만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120여 건이 넘는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은폐, 전거인멸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파행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수뇌부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당의 당대표 선출이나 대통령 후보 선출을 부정선거로 현재 피고 입장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모르지만 4.15 부정선거로 말미음해서 이미 피고석에 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후보로 추천한 120여 건의 그런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척의 입장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당 사람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야당 사람들이 말 못할 약점들을 잡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무슨 은밀한 거래를 했거나 등과 같은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4.15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눈을 감는 데는 이준석과 하태경이란 두 인물의 콘비 작전이 왕성하게 활동해왔고 또 그것이 큰 효과를 봤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말로써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일체 입박해 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의 공식 입장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하태경과 이준석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득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준석은 본인의 실력과 능력에 과문할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하태경의 선거관리변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강 진출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맹백한 부정선거를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인물들은 크게 덕을 보거나 손해를 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찰 결과를 두루두루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카르텔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일종의 동료 집단이 넓게 그리고 깊게 뿌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공문을 지난 9월 29일에 받았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따르면 1차 경고는 사신 형식이었고 그러나 2차 경고는 공식당의 그런 공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문근은 황교안 후보가 9월 23일 목요일 날 2차 경선토론회에서 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경선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당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고 및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아니라 조작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공적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선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본인들의 고유한 책무와 임무를 벗어나서 사유로 총선을 엄청난 부정성으로 진행시킨 그런 조작선거로 판결만 나지 않았을 뿐 엄청난 정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담에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고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또한 국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후보자님의 발언은 육화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물정이나 인적 증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당한 경선관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당의 공식 문건에 대해서 저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수차례의 토론회 장소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증거는 모두가 사실이자 팩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가 검사 출신으로서 신중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이나 팩터를 오히려 과소하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금표 장소에서 나온 빳빳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의 비중은 황교안 후보는 전체의 30에서 40% 정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제금표 현장 참관인들의 주장과 또 증언을 모두 다 종합하면 그리고 또 논리적인 추정에 따르면 최소 80% 이상 거의 전부가 빳빳한 투표지로 투표소나 개표소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위조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가 4.15 총선과 법원 증거 보전 개시 이전에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팻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한 그런 증거물이란 것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영등폴 제금표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지가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까지도 다시 통갈이 표갈이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투본이 지금 고발 단계에 있습니다. 마치 선거관리비원회의 해명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국민의 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처럼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중대 또 민주당의 전의부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과반수로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부분이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거소송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행한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회 가운데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어니 알면서도 경선에서 칼자루를 확실히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비원회를 의식해서 야당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어느 누구도 맹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한교안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두루뭉실 아니면 마치 똥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피해가는 것이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적당히 피해가려는 모습이나 동문안 서답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버벅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이런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강한 확신을 심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들은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황교안 후보를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황교안 후보를 비난하고 처벌을 해야 되고 경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하태경입니다. 그런 2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후보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데 당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머쥔 이준석과 부정선거를 일관에게 반대해온 하태경의 장난이자 계략이자 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태경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한 합작한 조치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촉구합니다. 유일하게 이런 경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하태경이었고 바로 이런 하태경의 입김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후보 당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하태경 주장은 이렇습니다. 반복적인 반사회적 주장으로 대통령 경선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당헌당규위본방치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아주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정선 8차전 2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하태경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박진감 넘치는 토론으로 국민적 관심을 끊어내야 되는데 초를 치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은 황교안 후보의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사회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수용해 가지고 그런 경고 공식 문서가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태경 주장입니다. 모두들 보셔서 아쉽겠지만 황교안 후보는 시종일간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약도 부정선거 질문도 부정선거 답변도 부정선거 온통 부정선거입니다. 급기야 2차 토론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번 경선에 선거사무위탁관리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두둔합니다. 뭘 원하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하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자가 바로 하태경인가. 그 저의가 뭐냐. 절대 순수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하태경의 주장입니다.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이 4.15 부정선거 뜻에 걸렸다는 조롱성 기사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주장으로 경선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황교안 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태경이 2차 토론회를 맞춰 난 다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장한 겁니다. 어떤 유력 후보도 황교안 후보에게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장이 황교안 후보에게 날아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사실이나 진실을 외면하고 소수의 인물들에 비해서 자지우지고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태경이 정말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하태경이 정말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하태경은 절대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된 인물입니다.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을 꼭 사강에 포함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또 간절하게 발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저는 이번에 황교안 후보에 대한 경고문건이 날아갔다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는 것이죠. 하태경의 동기는 뭐냐 이야기. 하태경에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야기. 유일하게 그것만이 당으로 하여금 경고문건을 발신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경고문건을 구체화되고 날아간 겁니다. 당권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준석이 지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하태경은 한상의 콤비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하태경의 그런 계략과 음모와 그런 장난이 결국은 황교안 후보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그런 경고문건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